숲속 선승과 명상 대가들의 수행담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참선 명상 지도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광자가 서울 도심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서울 강남참불선언은 어제 오프라인 27명과 온라인 70여 명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기 참선 아카데미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초기 불교와 간화선 통합 수행을 주제로 한 문경세계명상마을 선언장 각산스님은 강의에서 계획에도 불성이 있는가라는 조조묻자 화두를 논하면서 스스로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불선언에선 앞으로 매주 수요일 숭산국제선언 무상사조실 대봉스님과 원명선언 선언장 금강스님, 일출함 선언장 나월스님, 봉암사 선언장 정과스님 등의 참선 지도가 이어집니다. 8기 강의 과정은 오는 12월 7일까지 진행되며 다음 달 16일 특별 강좌에선 해국스님의 법문회, 충주 석종사 산사순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